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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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중 하나만 하고 시작합시다. 옴바라미나야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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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양지는 공양 중에 최후가 법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법공양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또 지혜를 서로 펴서 광대무변에 사바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이 법공양이라 할 수 있는데 절에 가게 되면 천수경이라든가 금강경을 이렇게 책으로 찍어서 함께 나누는다든가 하는 것을 법공양이라고들 하고 또 이제 들어 들어 앉아가지고 차 한잔 걸치면서 손담을 나누는다든가 하는 것도 법공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또 법공양이 제일 좋은게 뭐냐면 같이 웃는거에요. 담소공양이라는게 소담하게 앉아서 내가 평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러냐 잘 지냈냐 예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뭘 없다고 지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저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아니 그러니 제 마누라한테 낳는게 아니라 이상하게 남대서 낳은거 같아요 뭐 이런지 애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 그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법이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있으니 또 법공양이 나오는데 그럼 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길 가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려 그러면 그때서야 아 내가 복귀위반을 했구나 하면서 벌금이 6만원이 뭐 이렇게 하고 복잡이 또 10점씩 올라가고 이럴 때나 이제 법이 뭔지 알아요 근데 부처님 법은 또 벌금 오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하러 가지 그래 놓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에 닿지도 않고 물론 귀에도 들리지가 않아 이 향미촉법에서 닿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절에 댕기는 분이나 아니냐 모두가 법이란게 있긴 있는데 이게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부처님 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찬동안 생각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절에 댕기사 보면은 혁명새 맞고 풍경소리 듣고 또 간간이 이제 목탁에 이런 물소리 들으면 저절로 법이 익혀지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생태적인 법을 이제 난 한번 익혀보자 하고 열심히 10년씩 20년씩 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뭐 본문 같은 거 듣지도 않고 아무따나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방편에 불과한 거니까 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런 길이 어떤 걸 길을 찾겠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하나죠 법을 전수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강한 마음이 예 있어야 한다 어떤 그 보살이 글쎄 향냄새 맞고 절에 한 2, 3주년이 댕겼어요 근데 너는 왜 본문을 안 듣고 밖에 바위 옆에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본문이란 것은 원래 부처님의 말씀이라서 스님의 입을 통하지 않아도 체로부터 들리고 풍경소리에서도 들려오고 아 또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스님 말은 아니지만 제법 법에 닿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 지금 숨어있는데 제 마누라가 그런 사람이 30년 전에 벌써 절에 댕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하길래 아 이 사람은 무슨 뭐 절에 댕기기도 않고 시어머니 비위 마치려고 맨날 쫄쫄다가 댕겼는데 그 참 시원하다 학교도 또 캐롤이 학교 나왔어요 근데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저 터득을 했을까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타고나는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이 뭔지를 아는 그 자세가 꼭 스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경전을 해야 된다 삼천백 이상 전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의뢰를 통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그와 같은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면 일하기 싫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앉아서 복강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 오기 싫어서 내가 방표를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저씨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법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한번 지금 딱 10초만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법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셨어요 자 손 한번 들고 말씀해 보세요 법이 뭡니까 저기 OO님 어디 가셨나 네 말씀해 보시오 법 법 세상이 돌아가는 법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에서 사람이 걸리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대답 대답 40분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에서 사람과 연관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그렇지 인연법 거기에서 이제 연관되는 것을 사람이 살면서 연관되는 건 인연법이라고 그게 한번 법인데 중간에 이제 황금부차가 딱 앉아서 빛이 확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연법으로 이제 전화가 되는 그럼 불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이 카르마라 말이요 인연법 근데 이 인연법을 잘 아시는 분이 살아가는 기라고 인연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살아가는 기라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몰라도 알아도 그냥 사람이 사는 옳은 돌이라고 하는 것만 지키면 무슨 인연법에 걸릴 게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때문에 부처님은 인연법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자주 설하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니까 사람이 살면 스스로 이것이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못된 버릇이 있지 않소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것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자기는 어쩌고 어쩌고 그래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상에서 아상에서 나오는 거지 사상 중인지 아상 이런 게 있지 않소 나라고 하는 상인지 메어버리면 반드시 무엇이 무엇이다는 객관적인 시야라는 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벌써 그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좋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좋다 해도 그건 악한 것으로 봐도 이게 쉽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법이라는 게 갖다 대면 모두 다 딱딱 규격에 맞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인연법 이런 얘기는 안 좋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참 무척이나 말썽이 많아가지고 절에서 홈스테이를 한 30일을 시켜봤더니 아니 보름도 안 돼가지고 스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뛰쳐나와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손이 발이 손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서 나왔는데 이 아이를 법사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선뜻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님이 못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스님도 못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부탁을 해요 스님이 못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스님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그러면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었더니 법에 권리는 게 나는 없소 법이라는 게 이년법이든 실정법이든 사람이 어떤 복귤 총여는 무슨 민법이니 형법이니 무슨 헌법이니 무슨 헌법이니 하는 실정법이라는 게 있잖소 이런 거에서 무슨 규범이라는 게 일단 생각하지 말고 저는 오로지 부처님 법이라 그러면 딱 한 가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쭉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순탄하고 말썽이 없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걸리는 게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무예의 경지 된다 무예는 스님들이나 찾는 그런 경지가 아니옵시다 무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걸림이 없으면 된다 설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잘못을 저지르러 놓고 조금 더 나는 양심에 가치 안간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사이코패스가 계실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속에 지근히 뭔가 질들까지 질린다든가 꼬칠꼬칠해가지고 속꼭 저 빼빼로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예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걸림이 없다 해서 오전설님이 무예라는 말씀을 하시잖아 무예는 뭐냐면 장애가 없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애는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절벽과 같은 가로막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단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낭떠러지도 또 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 일도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오셔서 나한테 자기 딸을 바로잡아달라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랬더니 하 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다 얘기를 막 해 하든지 말든지 지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 기도는 내가 하는게 아니지 않소 지가 해야 내가 따라하는거지 나는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자기가 해야 내가 따라하는거에요 내가 해서 따라오라 소리 안해 다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그래요 상대방이 열심히 하면 난 더 열심히 해 그리고 아무리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도 했으니까 됐다 매겨 놨다 그런건 조금 내가 아무래도 잊어버리지 세월이 가면 한 3, 3달만 되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염을 두고 항상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뭐 하겠지 뭐 그럼 제가 뭐 송금을 할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또 뭐 송금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하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사정이 있었나보다 하고 그걸로 넘어가는거에요 그래서 하늘날이 또 이제 기도를 부탁해 꼭 보낼테니깐 또 기도를 부탁해 주십시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 그 보내주면 하고 안 보내주면 안하냐 뭐 그런건 아니잖아 마음에 자꾸 걸리게 하는거야 나한테 그래서 무슨 무예가 안돼 그래서 잔수 내가 편안하게 걸림이 없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마음이 곧 소원성치를 하는 마음이지 아니 기도를 부탁하면서까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돈 보낸다 그랬다가 보내지도 않고 있다가 전화하면서 또 뭐 어떻게 얘기하고 기도도 기도도 했다니깐 뭐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걸리는게 많은거에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걸리는게 많은거에요 그치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에 정말 걸리는게 없을까 그니깐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뭘 해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이야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항상 뭔가 걸리게 돼 있어 그니깐 그런 점을 잘 터득하면 법이란 것이 무엇이냐 걸림이 없게 저 걸림이 없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전법이 있는거지 자꾸 이것저것 생각해서 걸리는게 많이 발견되고 그거에 따라서 맨날 고치라고 너는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이전법이 있으면 그 숨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소 응 우리가 무슨 전상세계에서 지금 세계로 이렇게 태어나서 왔다 우리가 또 무슨 지옥세계에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살아보라고 왔다 그런 전제로 해가지고 법을 지옥 만들어놓고 그 기준을 해서 요번에 잘 살고 가면 그 다음에 극락세계고 극락세계에서 와가지고 또다시 살아놓지 선행을 베풀려 했으면 실적에 따라서 또 더 좋은 극락으로 간다든가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보거든 오로지 지금의 단생에서 여러분의 요 얼굴과 성품과 그리고 자기 지금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기에서 다 끝난다고 한번 보자 이 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극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법이에요 현상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찾고 극락세계를 가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서 있어본들 그것이 또한 진정한 나는 아니잖소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생각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 남는 데면은 5년 정도 남을까 내가 바라는 어떤 원하는 마음 음 또는 원력이라고도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힘 이런 것을 바라고 또다시 다음 생을 받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민씨 어디 갔노 여기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인다 너무 작아가지고 저기 말이요 거기는 요즘 사는 맛이 어떻소 죽을 지경이지 뭐 저 4시간 몇 개 못 자 그렇게 안 보이죠 나 안 봐도 이렇게 보면 알아 아 4시간 몇 개 못 자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6시간 자는 사람하고 8시간 자는 사람하고 4시간 자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지 뭐냐 하면은 이게 키를 보는 사람들도 금방 알고 키를 보지 않더라도 뒷모습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뒤에 보면 이 키가 허해 이 뒤가 이게 이 뒤에 키가 허해진다니까요 수면부족이 되면 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건 자기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수면부족에서 일어나는 키의 부족 그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허전하고 뒷모습만 쓱 보면 아주 쓸쓸해 보여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뒷모습이 쓸쓸하지가 않아요 노인 양배를 보면 뒤가 쓸쓸하지 그분들이 다 그래서 자비 없어지거든 노인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아마 보면 뭐 이렇게 고정하고 걷는다 그런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를 우리는 기분으로 느낍니다 자 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당신께서 안정되어 있는 기분으로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그 기분으로 딱 닿는 그 느낌이 있어 내가 활달하고 신나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 물론 상대방이 기를 못 느껴요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안 드셔가지고 내 기를 한번 바라보시오 그러면 내가 잔 사람이야 안 잔 사람이야 딱 보면 모르나 벌써 이게 뭐냐 하면 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요 무슨 기를 측정하는데 기를 재는 바로 며타가 지금 나왔어 동그란 건데 옆에서 나 갖다 대면 웽 하고 수치가 올라가 요즘 그런 것도 잘 팔려요 근데 그런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사람이 예 기를 볼 때 음 그게 가능하다는 그래서 피곤하신가 많이 피곤하신가 조금 피곤하신가 조금 피곤하신가 그래도 참 건강하게 지니니까 다행이다 기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를 살려주는지 아세요? 칭찬을 해 줘야 돼 그것밖에 없소 무슨 무슨 문의만 기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게 기를 살려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뤄줘야 돼 기죽이는 말 하지 마시오 기죽이는 말은 일종의 살인행이다 서서히 죽이게 되고 또 나는 뭐 괜찮다 이러다가도 말 한마디 휙 던지는 게 그냥 어 넌 뭐 왜 그래 맨날 찍고 댕겨 뭐 이런 식의 표현 응 어 30초 때 봤자 안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현찰아 비비거리잖아 이런 말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실수가 헌하십니다 이래 이제 어휴 어디 편찮으십니까 뭐 이런 인사말 정말로 편찮으면 어떻게 할래요 지가 고쳐줄 거요 이게 뭐냐 하면 기를 죽이는 날이라 오히려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니까 상대방이 기를 살리려면 잘한다 참 건강해 보인다 좀 건강하지 않아 보여도 그 말에 건강해져요 또 기가 주고 있어도 야 뭐 내가 올해 뭐 해 땜에 하고 좋은 것만 막 얘기를 하면서 팍팍 이렇게 살려주면은 그 사람이 어 내가 잠깐 뭐 이상하다 이래도 확 화기가 돌면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불보살 아닙니까 저하고 이제 벌써 2년인지 2년 동안 2년 맺었잖아 응 그러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겠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그거예요 또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겠나 매장 응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뭐든지 얻어 그리고 부처님 법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무슨 법으로 가느냐 하면 이제 사탠 법으로 가게 돼 있어 응 그리고 인생을 투쟁적으로 보게 되고 그 미로 속에서 뭔가 얄궂은 거 찾아가지고 거기서 승리자가 되려 그러는 보르신기 소위 평법의 제왕이 되고 사도의 제왕이 되고 그러면은 잠시 땅은 단사보다 좀 앞이 흔히 보이고 시원하고 아주 자기가 장쾌한 그런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앞서 나간다는 기분이 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앞서 나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시오 자 팔을 하나 뻗어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손을 내미고 쭉 해서 이렇게 뻗었어 쫙 뻗었어 그러면 나는 그냥 팔을 뻗었을 뿐인데 이 몸이 벌써 어떻게 돼 남을 귀를 죽인다 그리고 승리한다 편법이나 머리를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략을 해가지고 뭘 얻어냈다 그래서 이거거든 이게 뭐냐 하면 균형이 없는 게 벌써 몸이 이게 이게 사사로운 거 아니냐 내 욕망에 의해서 사사롭게 팔을 뻗어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그래서 꽃을 나면 이렇게 쥐었다 쥐어가지고 얼굴 딱 뽑았다 아 승리했다 야 이거 몇 평짜리냐 뭐 이런 식이지 이거 몇 평짜리냐 도대체 이 꽃이 하나가 몇 평인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오 잠깐 내 손에 쥐어봤자 그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손에 쥐는 그 순간에 이미 내 것이 아니야 언제까지 내 것인지 아시고 딱 뽑아내가지고 하이 내 거다 할 때 그때까지가 내 거야 내 손에 쥐는 그 순간까지가 내 거지 그남부터 쥐고 있어 쥐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건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삿대인 거야 사실은 내 내 나 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제 이걸 뭐 여러분들은 보시라 그러지 다시 꽂아 놓는 거를 근데 꽂아 지나 이것이 자리에 들어갔냐 이 말이야 내가 무언가를 보지했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원상대로 회복이 되었을까요 내 욕망이 고쳐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바람소리만큼 심한 폭풍소리가 들리 휘 워 워 워가 뭐야 워야 워 전쟁 싸움 내가 취하기 위해서 워 하고 소리가 나 얼마나 무섭소 근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뭔가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마음에서 균형이 깨지면서 또 뭔가에 집착을 했을 때 무의식이 사라져 동시에 이르려고 하는 욕망은 끊임없이 커지고 서성히 자기는 무엇이 되어가냐 하면 욕망이 화실이 되어간다 어떤 서양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아닙니다 다 좋은데 무탄무의 정신과 지금 얘기하시는 그와 같은 무혜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한 까닭도 거기에 있고 지독교한테 깨진 것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21세기를 넘나드는 물질리 중심에 이와 같은 세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각자가 노력해서 자기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불교에 대해서 나한테 하는게 아니라 빈정되는 말을 꽤 많이 해요 불교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등 그런데 말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곳간에다가 돈을 한 50억 정도 챙겨놓고 다음 곳간에다가는 먹을 거를 한 100일 정도 먹을 음식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남의 집은 다 추나 추동이나 계절별로 멋있게 해가지고 집을 구겨놓고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내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수천명의 사람을 내 밑에 건너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내 부하로 삼아서 엄청난 대기업을 운영한다 해서 내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학문에 흥목적인 경제에 와서 저의 높은 학사가 돼서 모든 사람이나 존경하고 어디가 나 굳이거리고 박사님이라든가 총장님이라든가 또는 무슨 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경모의 뜻을 표할 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것일까요 그럼 그것이 진정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나 사실은 그것이 흡족하지 않다고 더욱더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잖아 모두가 그런데 그런데 그걸 아까 뽑은 그 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총장이 되는 순간 총장이 지위를 잃는 것과 같애 그것을 정말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끌려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신이다 저거 보세요 저기 소리 들리자 찍찍찍 소리 저것도 신의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는 이 힘도 또한 신의 힘이고 부처님의 힘이고 보살님의 힘이고 내 힘은 아니요 내가 지금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이제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해가지고 뛰어가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젊을 때면 괜찮아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조금씩 거두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꺼내서 보여줄 때 그게 진정한 법이라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난 아직도 멀었다 내가 어디 갔어 맨날 그러거든 제가 부족해서요 맨날 일이라곤 하지만 나한테서 의로는 악식은 아니라도 배운 것을 갈고 닦아 이미 사관에게 보여주는 보여주면서 내놓고 보여주고 거기에서 자기는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 내가 얻는 단계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내가 얻는 단계에서 끝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이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산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뺏기면서 산다 그것도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럼 우린 뭐냐 적금통장 같은 존재냐 아니면 수돗물이 지나가는 바이프냐 아마 15살인 저기 안쪽에 있지만 제가 만두고 그럴끼야 난 도대체 수도 바이프인지 폭포수인지 그냥 들어오면 다 나간다고 들어오면 다 나가는게 당연하지 그러려고 나가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돈이라는 거 또 명예 아니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의 명예도 그것도 잘 베풀고 국민을 끌기 위해서 된 자리고 그 힘도 그러려고 준 거 아니냐 자리 끌어 나가려고 준 거 이거 또 반기문총장처럼 유엔사무총장이 돼서 그러면 아니 무슨 어디 지역에 전쟁이 났다 가서 그것을 막아벌려고 견제하고 애를 쓰면서 중재도 하고 이런 것이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의 독목이 되는지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실천하고 되든 안 되든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보다는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행위 쪽으로 조금만 더 접근해 나간다면 역시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처님 법이 부처님 법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맹그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 법이 베풀려고 살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쪽으로만 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작작해 놓으면 그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균형을 딱 잡는다 하지만 이미 제가 많이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 걸림이 있으면 걸림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하나도 내 마음에 걸릴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나가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무예심 강의를 지금 한 거예요 제목이 무예심이에요 인간의 조건 무예심 걸리는 게 없어요 누가 오면 그런데 하늘높이 내가 기둥을 세워놨으니 자루가 빠져있는 도끼 하나만 나한테 손사해다오 이렇게 이제 서랍을 댕기면서 여기저기 방을 놨다니 스님이 그렇게 댕기니까 두 가지 성능이 났어 하나는 저 양반이 아직 총각이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전망이다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늘높은 기둥을 세워놨으니 라는 것은 법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송리사 안에 있는 법주 살 때 법주 법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렇게 진작구조 인도해 가면 있어요 그 화시오카 왕이 세우는 법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높이가 10m 이제 그런 법주를 내가 내가 얘기하는 무엇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화되어 있는 표시로서 얘기한 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원여스님이나 아시오카 왕의 법주나 똑같이 또 그 옆에 둥글게 해가지고 샤크라가 그려져 있어요 밑에 보면 반석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둥을 세워놨으니 여기에 자루가 빠져있는 도끼가 있으면 거기다 하나 확 해가지고 이 도끼를 쓸 수 있게 좀 만들었다오 수호 수호 뭘 가보라 누가 누가 과연 이렇게 자루 빠진 도끼에게 도끼자루 하나 선사할 놈이 없겠느냐고 물어봐야지 도끼를 찍은 때 딱 가져와서 뭔가를 딱 찍는단서인데 이게 도끼를 가지고 원여스님이 딱 찍은 것이 뭐겠어 쾅 하고 찍는 순간에 나무를 찍은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리석고 황폐있는 마음을 찍어냈을 것 같으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뭐 내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예 그를 위해서 자루 빠진 도끼를 찾아 헤매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도끼를 한번 찾아볼 생각이 없소 그리고 완성을 좀 시키고 그 하나씩 차고 댕기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의 무기라는 법 딱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통할 수 있게 하는 무언의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곧 도끼자로 알겠소 은수보살림이 주셔도 좋고 또는 다른 분이 주셔도 좋고 또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도 상관없소 그런데 그 지혜가 과연 정말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얻는 욕망을 달성하는 지혜를 얻는 것 하고 양쪽 다 병행이 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오 이거 찾아서 헤매고 뽑아서 쓰려고 하는 마음에 항상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이 좋은 사람은 평생 그러다 말오 절대 도끼자루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입편을 하겠습니다